자, 풍력 관심 있으신가 봐요. SK 오션 플랜트입니다. 아, 어깨 나왔네요. 삼강 M&T 아닙니까? 구? 네, 이름 바꿨죠. SK가 가져갑니다. 자, 2만 2백 원인데 약간 수익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수익이죠. 이게 맨날 저 가격이에요, 지금. 진짜 이게 더 답답해요. 왜 안 갈까? 저거 저기서 움직일 생각도 안 합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자, 그래가지고 SK 오션 플랜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표가 궁금해 하시네요. 전문가님, 뭐 업황이 안 좋은 겁니까? 왜 종목 왜 안 갑니까?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종목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갈 때 되면 갈 거고 이 주식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얘기해 드렸던 주식인데 한번 볼게요. 펀더멘탈부터 보면 일단 이종복이가 펀더멘탈 보면서 말이 경쾌하면 그건 뭐 거의 100%죠, 여러분? 2018, 2019 적자로 허덕이다가 2021년도에 뭔가의 어떤 이건 제가 말할 때 회계상의 문제인 것 같네요.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00억대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2023년이 800억, 2024년이 1000억, 2025년이 1200억 매년 20% 이상의 성장세는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시점에서 주가가 지금 이 차트상으로도 보면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. 그러니까 이 주식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여기가 1700원이고 3만 원이지 않습니까? 1년, 2년 사이에 1700원대가 3만 원까지 올라온 게 너무 급하고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. 배터리나 2차전지와 같이 퍼가 높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올라간 주식들만큼 올라간 건데 보다시피 SK오션풀에는 성장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캐시카우를 갖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? 이미 여기서 많이 올라와서 지금 못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매년 20%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이건 신고가 도전 나오는 거죠. 대신 이거 이상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2만 4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가면 2만 6천 원 언저리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냥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이니까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언저리가 저항이고 길게 봤을 때는 신고가 트라이 할 수 있다. 제가 상당히 눈여겨보는 주식입니다.